안녕하세요.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의도입니다. 소울님들, 많은 소울님들께서 느끼시겠지만 힘들 때 가장 힘이 되고 웃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사람인 것 같아요. 소울님께 다가올 그런 귀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타로카드에게 물어볼까요? 이번 영상의 주제는 곧 만날 나의 귀인님은 입니다. 소울님들께서는 만나고 싶은 귀인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 꼭 곁에 와줬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.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소울님께 다가올 귀인은 어떤 사람인지 집중하면서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. 네, 선택을 마쳤고요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카드예요. 다섯 개 중 카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.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. 네, 선택하셨죠? 고정 댓글의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번호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.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. 자, 이 카드는 소울님께 다가올 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카드예요. 네,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. 에이스 오브 칼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에너지가 새로 시작하는 카드거든요. 에이스라는 것 자체가 1. 숫자 1은 시작의 에너지고 이 카드라는 것은 바람의 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바람이 시작된다.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떤 귀인이냐면 소울님이 만약에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새로운 곳에서 일을 시작하시거나 새로운 분야에 가실 때 거기서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이 소울님을 끌어줄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 소울님의 귀인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러면 기존에 알던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이라는 힌트를 소울님께서는 가질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자,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추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. 아무래도 이제 이게 문 카드하고 킹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는데요. 저는 이제 이 세 장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. 우선 이 문 카드는 뭐냐면 지금 나의 상황이거나 아니면 내가 가게 될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내 상황이 지금 문이라는 것은 불확실하고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게 미지의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분야를 의미해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 좀 막막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아니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했지만 어떻게 이제 앞으로도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나 이제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가요?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뭔가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잘 모르죠.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왕이 칼든 카드 그 분야에서 베테랑 혹은 전문가 아니면 킹 왕이기 때문에 거의 1인자에 가까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. 그리고 왕이 칼을 들었다는 건 이 칼은 전문성을 의미하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사람이 나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또 다시 소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귀인을 만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소울님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고 아니면 새로운 분야에 가서 내가 불안하다면 이런 귀인을 내가 만날 운이 있으니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땐 절대 놓치지 말고 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겠죠. 자 그러면 제가 조언점 카드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. 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.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.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선택하셨죠?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지금 내가 지친 상태다 피곤하다 혹은 이게 정말 이제 조금만 더 무리하면 쓰러질 것 같다. 그러니까 내 지금 상황이 여유롭지는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누군가의 정말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할 텐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나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. 내가 뭐 독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 혼자 다 이겨내서 내가 어떻게든 혼자서 일어나려고 한다든지 그러기에는 너무나 지금 버겁고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.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만일 내가 고집을 부리고 아니야 난 혼자 해낼 거야 라고 한다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가는 경우 그 다음에 내가 힘을 좀 덜 드리고 갈 수 있는데 정말 지칠 때까지 너무 힘을 많이 쓰는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힘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귀인을 만났을 때 내가 그 귀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혼자 내가 힘든 걸 다 감당하지 마세요 라는 조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또 보시면 지금까지 많이 나온 카드가 뭐냐면 소드, 소드, 또 소드 칼 카드가 계속 나왔거든요. 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새로움을 의미하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. 특히 이 기사의 칼든 카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하늘을 막 날을 듯하죠. 이게 이제 기사가 칼을 들었을 때 가장 어울리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.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서 간다라기보다는 빨리빨리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빨리빨리 겪어보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카드인데요.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해야지라기보다는 그냥 우선 시작해보는 거, 도전해보는 게 좋은 거고 그런 과정에서 나를 끌어줄 수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인 귀인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빨리 시작해서 빨리 새로운 분야에 가면 갈수록 귀인을 빨리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완벽하게 나 혼자서 준비해서 뭔가 확신이 100% 들거나 아니면 100% 준비됐을 때 할 거야 라고 하면 괜히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께서는 우선 뭔가 할까 말까 새로운 분야인데 도전할까 말까 라고 한다면 도전하세요. 그러면 그 분야에서 나를 가르쳐 줄 수 있거나 끌어줄 수 있는 귀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. 이 이야기가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. 네,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소울님께 다가올 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카드예요. 네, 7번 칼 카드가 나왔는데요. 지금 보시면 이 남자가 칼을 5개를 잡고 있는데 지금 뒤에 놓고 온 두 개의 칼 때문에 발걸음이 무거워서 못 가는 카드예요. 그래서 이 카드가 뭐냐면 미련, 아쉬움을 의미하는 카드예요. 만일 지금 이 영상을 연애라는 관점에서 보셨다면 내가 미련이 남은 대상 그 다음에 과거의 인연이 됐는데 다시 만났으면 좋겠는 어떤 재회운 이런 거를 생각하셨다면 그 운이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재회운이나 아니면 미련이 있는 연애 대상과의 생각을 하셨다면 그 인연은 좋다. 그 사람이 귀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. 그게 아니라면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이 나머지 놓고 온 두 개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. 다섯 개나 갖고 있는데 내가 뭔가 준비가 다 됐는데 마지막 하나의 퍼즐이 안 껴져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 그 퍼즐이 될 만한 사람이 귀인으로 온다.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제가 예를 몇 개 들어드리면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내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7천만 원이 있어요. 그러면 3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거나 투자할 수 있는 귀인이 온다. 아니면 내가 지금 식당을 다 세팅을 다 해놨어요. 근데 그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매니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 매니저가 온다. 혹은 내가 지금 상가나 아니면 집을 내놨는데 그게 잘 안 팔려요. 오랫동안. 그럼 내가 이제 미련이 있는 거죠. 미련이 있다는 건 내가 떠나지 못하는 건데 그 어떤 매물을 사줄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온다. 그 사람도 나에게 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 카드를 뽑은 후에 한번 타로 카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.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세 장을 토대로 다시 또 한번 이야기를 풀어 볼 텐데요. 여기에 있는 썬 카드와 소년이 나무를 든 카드가 나왔습니다. 지금 보시면 둘 다 어린아이예요. 그리고 썬 카드 같은 경우는 밝은 에너지 그 다음에 따뜻한 에너지고요. 이 나무를 든 소년 카드도 작은 불씨, 설레임을 의미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정책이었거나 진행이 되지 않았던 일이 귀인을 만남으로써 이제 뭔가 조금 에너지가 더 활성화되고 일이 진행되는 느낌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카드와 이 카드는 느낌이 정반대예요. 얘는 오래된 정체된 고인물 같은 느낌이고 이 카드 두 장은 뭐냐면 마치 샘이 이제 막 솟는 새로운 샘이 솟는 느낌이에요. 그러면 그 물은 깨끗하고 맑고 뭔가 이제 에너지가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겠죠. 그래서 귀인을 만남으로써 내가 새로운 에너지로 넘어가게 된다.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. 오랫동안 여기 묶여 있어서 내가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귀인을 만남으로써 이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내가 마음이 설레였던 일로 넘어가게 된다. 직장으로 친다면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직장을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귀인을 만날 수도 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. 자 그러면 조언점 카드를 하나 좀 뽑아 볼게요. 이게 첫 번째, 두 번째 카드예요.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.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선택하셨죠?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지금 보시면 이 카드의 키워드는 뭐냐면 이건 이제 제가 디자인한 부자의 그림 타로 카드인데요.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그런 광고 문구 있었죠? 그거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여기에 있는 금잔 여덟 개는 내가 그동안 쌓아온 노력, 그 다음에 성과를 의미해요. 그리고 이 사람은 새로운 꽃길을 가는 거죠. 제가 아까 말씀을 뭐라고 드렸냐면 내가 오랫동안 했던 거에서 이제 새로운 거, 설레는 거, 재미난 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떠나질 못했었는데 이 카드가 딱 그 느낌이에요. 그동안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거를 가볍게 정리하고 보시면 여기 꽃이 있죠? 꽃길, 내가 설레이는 길로 가게 만들어줄 귀인을 만나게 된다. 기본적으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귀인을 통해서 이동수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. 자,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게 이제 러닝 카드 연구하고 공부하고 오랫동안 내가 준비한 카드입니다. 내가 그동안 뭔가 정말 시험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하셨거나 뭔가 내가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셨다면 그 준비는 어느 정도 이제 다 됐어요. 이 3번 동전 카드 정도 나오면 정말 내가 열심히 준비했고 깊이도 있어요. 이제 그것을 세상 밖으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다음에 그걸로 내가 뭔가를 정말 일을 해서 동전이 세게 되기 때문에 금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만들어줄 귀인을 만난다. 그러니까 내가 실력은 있었으나 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키가 없었던 거예요. 그런데 그 키가 되어줄 만한 귀인을 만난다.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취업을 하시거나 돈을 벌게 되는 일을 조만간 하시게 될 것 같아요. 네 그러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. 이 이야기가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. 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소울님께 다가올 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카드인데요. 네 12번 더 핵맨 매달린 남자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저는 순교자 카드라고 불러요.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혹은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를 상징하는 카드라고도 하는데요. 이 카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순교예요. 내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. 소울님은 좋은 리더를 만나서 그 사람을 내가 지지하고 그 사람을 잘 따름으로써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성향이거나 상황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리더나 좋은 귀인을 만나서 그 사람의 성장을 도우면서 나도 같이 성장해야 되는 성향이나 사람 다시 말씀드린 건데 그런 좋은 리더를 만난다.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순교할 수 있는 정말 내가 믿고 따라도 될 수 있는 귀인을 만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연애를 생각하시면서 이 카드를 뽑으셨다면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될 수 있을 법한 연애 대상자를 만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를 믿고 그렇게 그 사람을 따랐는데 만일 내가 아무것도 얻는 거 없이 배신을 당한다면 안 되겠죠. 그런데 그런 것을 당하지 않고 내가 믿고 따라도 될 정도의 사람이다. 왜냐하면 이 순교자 카드는 메이저 카드 중에서도 에너지가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신뢰로는 거의 최고의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.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 카드를 좀 더 뽑아볼게요. 보시면 소울님의 이게 이제 어떤 성향이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 기사 카드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 펜타클 소년 카드가 나왔어요. 이 기사와 소년은 타로 카드에서 급으로 치면 아주 높은 단계는 아니에요. 한 중하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소년, 기사, 여왕, 왕, 황제, 교황 이런 순교자 이 순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울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있어서 내가 기사 정도로 짧게밖에 못했다든지 성과가 좀 덜 났거나 아니면 소년 정도였는데 이 순교자 카드의 귀인을 만남으로써 내가 기간으로도 길게 만나거나 길게 함께 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나를 한 단계 더 높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귀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소울님이 아마 일을 하시거나 무언가 할 때 부족한 면이 끈기가 부족했을 것 같거든요.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두 장의 카드를 봤을 때 아니면 누군가를 믿고 따랐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면 서운하게 하거나 배신을 해서 내가 오랫동안 누구와 함께 못했다던가 끈기라는 게 내 끈기가 없을 수도 있고 상대방 때문에 내가 오래 함께 할 수도 없는데 소울님은 혼자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좋은 귀인, 리더를 만나야 되는데 그 리더와 오랫동안 또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그동안은 내가 그런 복이 사실 없었다. 그런 어떤 귀인을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복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오랫동안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귀인을 만나는 복이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자 그러면 조언점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. 자 이게 첫 번째, 두 번째 카드예요.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.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선택하셨죠?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. 네 러브 카드가 나왔는데요. 우선 연애를 생각하셨다면 이 카드는 아주 긍정적인 카드죠. 남녀가 지금 컵을 교환하면서 사랑을 하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정말 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작가입니다.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러브는 뭔가요? 라고 하면 신뢰를 의미해요. 인간 대 인간으로서 믿을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말 서로가 마음에 들어서 그게 뭐 동성이든 아니면 직장 상사든 간에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가 마음에 들고 정이 생기고 의리가 생기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귀인이 나타날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이 정도면 아마 지금 이미 귀인을 만나서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.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. 킹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는데요. 내가 아까 누구였냐면 기사이고 소년이었어요. 근데 이 순교자 카드의 귀인을 만남으로써 나도 왕이 된다. 그 사람을 따라가거나 그 사람과 함께하고 나서 나중에 돌이켜보니 내가 어느 순간 그 사람 못지않은 칼을 든 왕카드 칼은 전문성을 의미합니다. 어떤 분야에서 나도 어느 정도 지식과 실력과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 그러면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. 이 이야기가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. 네,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. 이 카드는 소울님께 다가올 귀인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카드예요.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는데요. 흑기사 카드가 나왔네요. 우선 흑기사라는 이 어떤 단어, 키워드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뭐죠? 내가 위기의 순간에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존재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. 말 그대로 그런 사람이 나에게 귀인으로 올 거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이나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에게 귀인으로 와서 도움을 줄 텐데요. 도움의 타이밍은 언제가 될 거냐면 아 내가 진짜 이젠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. 너무 힘들어. 라는 순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. 특히 이 펜타클이 나왔다라는 거는 금전에 관련된 이슈일 가능성이 큰데요. 내가 뭐 금전적으로 조금 너무 힘들 때 정말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준다든지 그런 느낌의 귀인일 가능성이 크고요. 누군가를 소개해 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게 금전에 관련된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줄 가능성이 있는데요.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. 월드 카드가 나왔고요. 9번 커피 카드가 나왔습니다. 흑기사 귀인을 만남으로써 나는 어떤 일에 있어서 마무리를 잘 짓고 안착을 할 수가 있어요. 이 월드는 타로 카드에서 마지막 종착지에 해당되는 카드로 잘 나오는 카드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지금 이 흑기사의 귀인을 만남으로써 소울님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아서 만약에 내가 오랜 기간 준비했던 일이 있는데 뭔가 하나가 부족해서 안 됐다면 흑기사 귀인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완벽하게 매듭이 지어진다. 완성이 되어진다.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나는 9번 컵 카드 이 사람 어때 보이나요? 굉장히 여유롭고 편안해 보이죠. 내 삶에 그래도 좀 큰 여유와 어떤 풍요를 갖게 된다. 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만약에 소울님께서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사업적으로 좀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이 흑기사 카드의 귀인이 나옴으로써 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 같아요. 딱 이 카드 3장이 귀인이라는 키워드에 너무 잘 맞는 카드들이 나왔어요. 자 그러면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.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.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선택하셨죠?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disappointment, 실망, 좌절 카드가 나왔는데요. 지금 혹시 내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좀 약간의 실패 혹은 실망을 겪었다면 지금 이 실패와 실망을 어느 만족으로 돌려줄 수 있을 법한 귀인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앞에 쓰러진 컵 3개를 보지 말고 뒤에 남은 2개의 컵을 보자. 그러면 이 카드는 내가 부정적인 것을 보는기 때문에 긍정적인 나의 갖고 있는 측면을 못 본다라는 것도 되거든요. 나에게는 꼭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귀인만 나타나면 이 쓰러진 컵 3개를 복구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시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측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제 에이스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왔는데요. 지금 보시면 움켜잡죠. 그리고 불이 막 불타오르고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불타오른다라는 거는 내 열정이 이제 막 샘솟는다. 그리고 일다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혹시 취업을 하거나 금전적으로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도전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귀인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될 것 같고 일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.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취업을 하거나 일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. 왜냐하면 움켜잡는 에너지는 내가 이제 쟁취하는 거고 불이라는 에너지 자체가 오랫동안 기다리는 에너지가 아니고 바로 확 타오르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제 귀인을 만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만나게 되면 내가 무언가 일다운 일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요. 이 이야기가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. 네,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소울님께 다가올 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카드예요. 아, 15번 더 데빌 악마 카드가 나왔네요. 이 카드를 보시고 뭐야, 귀인이 악마야? 나를 해칠 사람이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더 데빌 악마의 카드는 굉장히 강렬한 기운이에요. 그래서 이 카드는 내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수 있는 굉장히 센 귀인이 나타난다.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어떤 방향, 속도와는 전혀 다르게 확 끌어당기거나 방향을 확 틀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귀인인데 제가 만약에 이 카드에 좀 예를 들자면 무명 배우예요. 근데 오랫동안 내가 연극 무대에서 실력은 쌓았는데 기회가 없어서 배우로서 빛을 보지 못한 아직 보지 못한 배우가 어느 날 갑자기 박찬욱 감독이나 이런 봉준호 감독 같은 정말 큰 영화를 할 수 있는 감독이 당신을 오랫동안 눈여겨봤으니까 내 작품에 한번 출연해 줄래요?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인생에 반전을 줄 수 있는 기회의 데빌이에요. 그러면 이 데빌의 귀인은요 내가 만약에 그 손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최대한 멀리 도망가고 내가 준비가 돼 있다면 그 운을 따라서 쭉 타고 가면 인생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어요.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. 네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내 삶이 어떻게 보면 장인 카드라고 해서 동전을 이렇게 따박따박 매다는 카드거든요. 이게 이제 안정적인 금전의 출처다. 혹은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해왔다. 라는 건데 이 카드는 삶이 뭐 크게 어렵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지루하고 그 다음에 정책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뻔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삶의 흥미가 좀 떨어진 상태다. 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카드도 보시면 커블 두 개를 교환하고 있죠. 여기서 밸런스 균형 카드예요. 그래서 이 두 장의 카드를 보면 지금 소울님의 상황이 뭐 아주 풍족하거나 대단히 뭐 박진감 넘치는 상황은 아니고 대신 그냥 꾸준하다 나쁘지 않다 이 정도인데 만일 이 대비를 만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갑작스러운 큰 변화가 있고 그러면은 한 달에 내가 만약에 월급으로 300만 원 벌던 사람이 이 기회를 잡으면 3천만 원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만큼 10배, 20배가 뛸 수 있는데 내가 준비가 돼 있고 내가 그만큼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만 함께 갔을 때 내가 그 이득을 다 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곧 나타날 귀인이 이런 귀인이 나타났다 데빌 같은 귀인이 나타났다 라는 건 아마 느낄 거예요. 나에겐 굉장히 큰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도 있거든요. 이건 확실히 이런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. 연애로 쳐도 이런 경우에는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결혼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. 만일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뭐 만난 지 한두 달 안에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만큼 일의 진행 속도나 이런 게 굉장히 빠르고 내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귀인이다.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준비가 안 됐다면 스쳐 지나가야 될 인연일 수도 있는 거죠. 자 그러면 조언점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카드예요.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.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선택하셨죠?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거절 카드가 나왔는데요. 우선 이 카드는 소울님께 정말 좀 혹할만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귀인이 나타났을 때 그 제안을 너무 빨리 선뜻 잡지 말고 천천히 살펴보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뭐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뭔가 이제 내가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을 때 급하게 먹지 말고 나에게 불리한 것들은 딱 거절하고 쳐내는 주도권을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상황이다. 아닌 건 아니라고 내가 끌려다니지 말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조언점 아주 중요한 조언점이 나왔어요.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그리드 욕심 카드 탐욕 카드 거든요. 내가 만약에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욕심을 갖게 되면 그 데빌의 에너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흔들어 올 수 있어서요. 이런 경우는 적당한 정도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제한 그 다음에 욕심을 부려야지 나머지 칼 두 개까지 다 가지려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께는 정말 강렬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귀인이 나올 텐데 내가 그 귀인으로부터 끌려다니지 않고 내 중심을 잘 잡는다면 분명히 내 인생을 정말 좋은 방향 풍요로운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귀인이에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거나 아니면 휩쓸리면 안 됩니다. 네 이 이야기가 소울님의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. 소울님들의 에너지가 귀인을 끌어당깁니다. 내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행복을 줄 수 있는 귀인이 다가오는 거죠. 조금 힘들고 지치더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웃으세요. 그러면 미소를 지은 귀인이 올 거예요.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